여러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대단히 사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 소스 코드까지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교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PyPI입니다 PyPI를 이용하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취를 자신의 창의로 이어붙여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 보시면 랜덤과 관련된 기능이 필요해서 임포트를 랜덤을 했어요 그러면 랜덤이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모듈을 여러분이 로딩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랜덤이라고 하는 저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딩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것들 말고요 파이썬 개발자, 그 개발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어떤 기능을 다른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용어들이 참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그런 패키지를 여러분이 쉽게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내 컴퓨터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파이썬 엔지니어들이 이룩한 성취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보스턴 지역의 집값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행 하나는 보스턴의 지역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500개 정도의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럼은 그 지역의 여러 성격들이에요 크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범죄율이고 CHAS는 찰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옆에 있으면 0번 아니 없으면 0번, 있으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값 정보도 이렇게 있는 표가 있다고 쳐봐야 이 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싶을 때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또 패키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판다스예요 그럼 판다스를 한번 설치해 봅시다 판다스를 우리가 일단은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냐? pypi.oig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들을 저장하고 또 그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판다스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그럼 판다스 1점대 버전의 항목을 선택해 보시면 이 판다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고 홈페이지는 어디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얘를 설치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pip install pandas 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패키지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pi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pip를 이용해서 pipi.org라는 저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pip입니다 그리고 이 pip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pipi.org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조금 미묘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요 원래 pip install panda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파이썬 저는 파이썬 3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m 이라고 하고 그 뒤에 pip를 붙여서 실행하는 게 더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 pip라는 프로그램이 pipi.org에서 pandas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잘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설치가 잘 됐으면 이제 이걸 쓸 수 있어야죠 저는 구 언더바 파이피아이 점 파이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import를 하는데 pandas라고 하면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pandas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보스턴 집값과 관련된 이 데이터를 저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을 때 확장자를 csv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house.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행들이 이렇게 행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컬럼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csv라고 해요 자 이 csv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 게 pandas라고요 자 우리 pandas를 이용해서 house.csv 파일을 로드해 봅시다 pandas.read.csv라고 하고 house.csv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house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print house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 csv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게 자 보시는 것처럼 네 번, 다섯 번째 행까지 보여주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아주 신통한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초반에 있는 데이터만 좀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럼 pandas에 있는 기능은 house.head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데이터 다섯 개만 출력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2라고 숫자를 넣으면 앞쪽에 있는 데이터 두 개만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통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각각의 컬럼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진짜 충격적인 기능인데 house.describe 이라고 하면 이 표에 대한 정보를 묘사해줘요 해볼까요?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낯설게 보이실 텐데 자 이게 보시면 이 crime이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는 506개다 카운트가 그리고 crime 컬럼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min값 저거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3.6이고 그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예고 가장 큰 값은 88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환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엄청난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판다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판다스와 같은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PIP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빨리 빨리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만든 패키지를 파이, PI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이 PIP로 인스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